ㄷㄷ 괜히 뛰어났다가 괜히 뛰어났는데 안올라가면은 마음이 편치 않지 롤링페이퍼도 올리는거 아냐 흰종이 맞는거요 아씨 불리트 이맹공 황금눈 먹으면 예지벨류 확올라가는건 맞는데 지금 이 덱에서 안쓰지 않을까 날 먹하러 왔다가 그냥 갑니다 물만 먹고 가지요 예지카드 바로 쭉쭉 나오는거봐 되게 잘 된다. 아 대단호 보여. 와츠. 개 인기. 펜가. 마푤러덕. 음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 고요함 쓸까? 고요함 쓸만할 것 같은데. 어? 한턴. 두턴. 세턴. 세턴? 아. 맹공 떴어야 하는데. 오 쉿. 구운 갑오징어. 무외 단식 현실 지배. 물음표 다 전투 뜨네. 오히려 수원. 진노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진노. 바리. 뭐고. 방금. 나만 있습니다.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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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노 하나라서 딜 템포 떨어지니까 카드를 좀 덜 먹자 진노 카드 좀 더 줘 토이처르 포션 소리 은근총 포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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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 카드를 원하긴 했는데 왜 들끓는 울파야 하필 포션 소리 포션 소리 포션 소리 진노 카드 넣었으면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포션 소리 카드를 넣는 이유는 포션 소리 포션 소리 포션 소리 포션 소리 딜 계약하네. 소둘? 그랬나? 기도. 그렇기도 하지. 어디로 가지? 상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상점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한 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네. 오, Thompson. 한 손 한 손 한 번 더 왓처를 다시 부여하게 음..왜 이렇게 뭘 해도 애매한 것 같지? 기분 탓인가 파워 카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드로랑 그리고 진도랑 그리고 강림이랑 현실 캐척 좀 탐스럽긴 하네 지금 넣을거면은 회전넣거나 넘기거나 하고 싶은데 지금 넣을거면은 회전넣거나 넘기거나 하고 싶은데 헉! 드로가 저렇게 쓰레기로 나오냐? 역시 쓰레기임. 두판 살까? 고민되네. 하하. 아아. 전투 세번 해야되는데 무섭다. 쉣. 하하. 말살을 잘 못하는구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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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관리해야 될 카드는 없다. 으. 47번. 왜케 역겨워. 게임이. 게임이 아닌가? 구체 술로 만들어놓으면 방패가 밀집가겠지 뭐 아님 말고 오 쉣 소용돌이 너무 약한데 희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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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도라이 같네 희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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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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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열 휘갈김 지금 김휘갈도 딱히 쓸 때 없는 카드 아닌가 그래도 미래엔 쓸 일이 있겠지 당장 쓸 일이 없더라도 어 고민되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데빼 노릴만한데 사람들이 싫어 아잇 내놔임마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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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참 째깨나기 게임 좀 잘하네 아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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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 쓰레기나 진짜 잡힌 애인데 아니 이거 아니 못 막을게 아니잖아 아니 이걸 빙신겜 빙신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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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시 그 아, 이것도 되게 별로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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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거즈가네 진짜. 배결 쓸까? 이출. 아, 거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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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진노로 갈 게 아니라 강림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대전 맹공 한바퀴 돌아서 꽁 탄식 헌신 탄식 먹어야 되지 않아 병법 소독 괜찮다 아우 빡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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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 들어 없는데 정신수양 뽑을 수 있나? 아 저거 썼구나 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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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화